태양상사 무역부장 심형구 그는 오늘 새벽 6시께 자기 집 차고 입구에서 죽어있었다 아니 죽어있었다기보다는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이원두 추리소설 알리바이 지도 1장 태양상사 무역부장 심형구 30대 초반의 종합상사 부장이라면 아무리 젊은이 중심 세상이라 하더라도 출세가 빠른 편이 된다 그 심형구가 좀 늦어질 거라고 집으로 전화를 건 게 어젯밤 10시 50분께 형구의 부인이 TV 연속극을 보면서 남편을 기다리던 중 받았다 전화에 나온 형구의 목소리는 술취한 기미는 전혀 없었고 다만 몹시 지쳐있었던 것 같다고 경숙은 증언했다 집으로 전화를 건 뒤 형구의 행적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오늘 새벽 6시께 자기 집 차고 입구에서 죽어있었다 아니 죽어있었다기보다는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형구는 자기 차 운전대에 앉은 채 가슴에 칼을 맞고 숨진 것이다 정확한 사망시간이나 사인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수사관들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형구의 사망시간은 오늘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현장을 지휘한 강형사의 관심을 끈 건 사망시간보다도 형구의 사망상태였다 형구는 핸들을 잡은 채 살해되어 있었다 그의 자세가 너무도 태연했으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자동차가 발진할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현장을 발견한 승용차 운전사는 폭 4미터의 도로를 거의 가로막고 있는 형구의 자동차가 비켜주기를 기다리며 몇 번이고 클렉슨을 눌렀다고 말했었다 형구의 가슴을 찌른 범인은 형구의 우돗 앞자락을 제쳐내고 칼을 꽂은 뒤 그 칼을 뽑지도 않은 채 우돗 앞자락을 다시 여며 놓은 것이다 칼 쓴 솜씨는 프로급처럼 보였지만 칼 자체는 흔히 볼 수 있는 등산용 나이프였다 범인은 특별히 형구의 우돗자락을 제쳐 열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가 프로의 솜씨를 갖고 있다면 여름 양복 우돗 한 장이 그렇게 방해가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우돗 안 포켓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칼을 썼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형구의 양복 주머니에는 지갑과 수첩 등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 강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사례되기 전에 형구가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태양상사 무역부장이라면 거래관계의 중요 서류나 산업기밀에 속하는 자료 같은 걸 갖고 있을 수 있는 신분에 속한다 산업스파의 관계인가 복잡해지겠는데 강영사가 현장조사를 마치면서 내린 결론이었다 강영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살자는 자기 옷자락을 제치고 칼로 찌르는 걸 그냥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젊은 김영사가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강영사에게 물었다 조금 더 이상할 거 없어 피살자가 칼을 막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강영사는 젊은 김영사를 데리고 현장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심형구의 집은 고소득층이 모여 사는 안정된 주택촌 제일 뒤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폭 4미터 도로의 코너에 있었지만 심형구의 집 뒤는 얕은 야산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주택은 몇 채 없었다 즉 심형구의 집 앞으로 그렇게 많은 왕래가 없는 것이다 이윽구 강영사는 심형구 집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진입로의 얕은 언덕 내리막에서 급정거한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그건 심형구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으로 생각됐다 그렇다면 심형구는 어제저녁 이 내리막길에서 급정거 범인을 옆자리에 태우고 차고 앞까지 간 것이 된다 형군의 차고는 암호번호로 개폐되는 최신식 설비 운전석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차고 문을 열 수 있다고 했다 차고를 향해 궤도를 잡아 뒤를 돌아보며 후진을 하기 시작했을 때 범인은 재빨리 형구의 의식을 뺏고 살해했을지 모른다 사람이나 자동차의 왕래가 거의 없는 그 주변에서 범인이 태연히 도주했다 하더라도 목격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에 속한다 강영사는 현장 파악이 끝나자 대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리했다 기업 비밀을 둘러싼 범죄 혹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 극히 상식적인 설정이지만 현 상태로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수사를 시작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적인 원한이라면 사건은 의외로 빨리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 비밀이 관련된 것이라면 조금 골치를 썩여야 하는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서에 돌아온 강영사는 보고를 마친 뒤 이를 분담시키기 시작했다 분담이라고 해야 수사과 안에 강영사 팀은 3인조 젊은 김영사와 박영사가 있을 뿐이었다 김영사는 태양상사 수출부로 박영사에게는 가족 주변의 탐문을 지시한 강영사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젊은 두 형사의 탐문 내용은 아마도 시체 부검 결과가 나올 오후라야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두 가지를 종합한 뒤라야 정식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지금부터 서너 시간 동안은 심형구 변사 사건에 대해선 뭐 하나 달라질 게 없는 것이다 변사가 피살로 정식 결정될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있으며 그동안 케빈 자신은 푹 쉬어둘 필요가 있다고 강영사는 생각한다 그건 언제나 사건을 맡은 직후에 일단 긴장해버린 신경과 육체를 릴렉스시키는 강영사 나름대로의 직업적인 요령이었다 한참 늘어져 있던 강영사는 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아들자 긴장하기 시작했다 전화는 서장실로부터 걸려온 거였다 서장은 F은행 행장이 심형구 사건의 담당 책임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과 10시 30분 깨라면 시간을 내놓고 기다리겠다는 저쪽의 희망사항을 전해주었다 요컨대 10시 30분까지 강영사가 은행장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F은행 행장이 심형구 변사사건에 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 여태 뭘 했길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F은행 행장은 말이야 똑똑히 들어도 F은행 행장은 죽은 심형구 장인이야 장인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정말입니까? 못 믿겠다면 10시 30분에 F은행 가기 전에 호적 등본 떼서 확인해보든지 서장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F은행 행장 강영사는 행장의 성씨가 현씨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러고 보면 죽은 심형구의 부인은 현경숙 심형구 부장이 금융계 원로의 사위였다는 사실에 강영사는 속으로 저흙이 놀라워했다 이 사건에 대한 나의 첫 번째 관심은 박경민이라는 녀석한테 쏠리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죽은 형구와 내 딸아이하고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으니까요 또 최근 경숙이, 내 딸아이 이름입니다 경숙이가 박경민 이 녀석한테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얘기일 것 같군요 F은행 현행장은 강영사에게 자리를 권하면서 말머리를 이어갔다 노익장의 건강한 그의 얼굴 표정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짓누르고 있는 게 역력했다 죄송합니다만 박경민이란 어떤 인물이고 지금 행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요? 박경민이란 형구와 대학 동창인데 대항상사 무역부의 과장이오 심형구 직속에 따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현행장은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얘기를 이었다 아, 우리 경숙이는 좀 지나칠 정도로 화려한 아이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결혼 전에는 애비가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으니까요 박경민은 그런 경숙이의 결혼 전 상대였죠 그랬던 경숙이가 느닷없이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데리고 온 상대가 심형구였다는 것 형구의 된됨이에 만족한 현행장은 그들의 결혼을 즐겁게 승낙했지만 경숙이에게는 미리 못을 박아두었다 남의 아내가 되면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다 만약 결혼 뒤에 네가 아내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유산 상속 자격을 박탈할 거다 네가 부정을 저질러 아내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나의 재산은 네가 아닌 심형구에게 물려줄 거다 네 부정에 대해 경구가 이혼을 하든 말든 실제로 현행장은 그런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서 경숙이에게 보였고 변호사에게 맡겨둔 상태라고 했다 외달로 자란 경숙이의 화려하고 철없음이 결혼 뒤에는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돈에 대한 관심이 남달리 높은 경숙이에 대한 브레이크를 유산으로 걸자는 속셈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경숙의 행동이 차츰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현행장 귀에 들려온 것이다 특히 경숙이가 뜸뜸히 만나는 상대가 박경민 같다는 소리도 들려왔다 경숙이는 한마디로 부인했다 억대 재산과 바꿀 만한 사랑 30대 여인에겐 무리해요 아빠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은 현행장은 은밀히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꼭 딸의 부정을 캐자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뱅커로서의 현행장 성격과 또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면 미연의 방지에서 서로 망신당하지 말자는 생각에서였다고 했다 그런데 말이요 흥신소의 1차 보고는 경숙이에게 정부가 있다는 거요 아, 안 됐군요 그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경민이란 사람인가요? 모르겠어 흥신소 친구는 단지 경숙이에게 정부가 있다는 사실만 알려왔을 뿐이요 다만 짐작에 그게 박경민 그 녀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요 1차 구두 보고를 들은 현행장은 자세한 리포트를 요구했다 그 리포트는 행장인 자기 앞이 아니라 심형구 앞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해두었다 어젯밤 늦게 그러니까 심형구가 피살되던 몇 시간 전에 심형구는 리포트를 가지고 현행장을 찾아왔다고 했다 사위 심형구는 상당히 쇼크를 받았지만 평소에 지녔던 냉정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혼을 강요하기 위한 처사냐고 오히려 현행장에게 따지고 들기까지 했다 이혼 여부는 자네 마음이야 한 가지 여편 내 간수 잘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도록 현행장은 그렇게 달래여 형구를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의 변사 소식을 경숙으로부터 전해받았다는 것이다 행장님은 왜 리포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경숙이는 내 딸이에요 자기 딸의 부정의 기록 읽고 싶어하는 애비는 없을게요 조사를 의뢰했던 흥신소는 어딥니까 기억이 없군요 벌써 한 달 전이니까 아 참 형구가 조사원의 명함을 갖고 있을게요 이름은 김현칠인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 내가 조사원의 명함을 형구에게 주면서 거기 연락해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했으니까요 강 형사는 현행장과 헤어지면서 뜻밖의 수학에 만족했다 사건 현장에는 현행장이 말하고 있는 흥신소의 리포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은 의외로 단순한 치정관계일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현행장이 지목하고 있는 박경민이를 철저히 추적해보자는 것 등을 동시에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체의 부검 결과는 강 형사가 짐작했던 대로였다 피살자의 혈액 속에서 다량의 마취제가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피살 직전에 마취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늘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단칼에 심장을 찔린 것이 사이님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누군가가 심형구 차에 편승해 기회를 기다리다가 형구가 후진을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준비했던 마취제로 실신시킨 뒤 양복 상의 포켓을 뒤진 다음 단칼에 심장을 찔렀다는 추론은 정확한 것이었다 마취제는 시중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종류라고 했다 음... 그렇다면 박경민일 가능성이 높지 가족 주변을 맡았던 박 형사는 별다른 수학이 없었다 유가족인 현경숙은 장례를 치른 뒤에 만나자는 것이었고 심형구나 현경숙에게는 워낙 가깝게 지내는 친족이 없었다 태양상사를 맡았던 김 형사는 꽤 많은 얘기를 들고 왔다 그는 죽은 심형구의 것이라면서 탁상일기와 명함 파일까지 갖고 왔었다 어... 한 가지 주목할 인물로 박경민 과장이 있습니다 그는 어제 결근을 했는데요 결근 이유가 통 시원치 않습니다 병결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그를 진단했던 회사 지정의사 말로는 가벼운 감기 쉴 만큼은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음... 죽은 심형구와는 어떤 사이래? 대학 동창이라고 들었습니다 음... 그런 관계 말고 회사 안에서의 친분 같은 거 말이야 그게 평범한 부장과 과장 사이였던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음... 일주일 전부터는 평범하지 않았다는 얘기군 네? 뭐 때문에? 인사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이사 얘기로는요 태양상사 무역부 담당 이사는 윤영훈이라고 했다 윤 이사는 최근 부진한 대미 수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역 부장인 심형구를 뉴욕 지점장으로 전출시킬 것을 추진했으며 심형구도 일단 동의를 했다 그러나 한 일주일 전 심형구는 뉴욕행을 갑자기 거절하고 나선 것이다 심형구의 거절이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담당 이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일개 부장이 회사의 인사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었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 강 형사의 의문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 인사에 대해서 태양상사 사장은 처음부터 소극적이었다더라고요 담당 이사가 워낙 적극적이어서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요 음... 그럼 심형구는 사장의 속을 알고 거절한 셈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 형사는 메모를 뒤적이며 보고를 계속했다 결국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윤희사 그래서 박경민 과장을 통해 심형구 설득을 시도했다 심형구가 뉴욕으로 가면 박경민 자신이 심형구의 후임으로 승진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것이 박경민의 얘기였다 심형구는 박절하게 거절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엔 그 뒤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의 두 사람은 퍽 대조적이었다 심형구는 공채 1기의 수석 합격자로 언젠가는 중역이 될 것으로 촉망받고 있는 반면 박경민은 태양상사가 하천기업을 흡수할 때 묻어들어온 외인부대였다는 것이 그들의 사이를 대조적으로 만들었다 대학 동창이라고 해서 특별한 친분을 내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요 최근 현이라는 여인으로부터 박경민한테 자주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가 올 때마다 박경민은 주위를 상당히 의식하면서 소리를 죽여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현이라는 여인? 네 현이라는 여인? 네 음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박경민이는 어젯밤 뭘 했대? 집에 쭉 있었다더군요 자정 이후도? 증인이 있나? 박의 가족 상황은 어때? 그는 독신이지만 어젯밤에는 확실한 알리바이 증인이 있더군요 어떤? 0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윤영훈 이사 태양상사 무역 담당 이사래요 그 윤이사하고 함께 있었다더군요 이건 윤이사한테 확인한 거예요 어디서 함께 있었어? 박경민의 아파트였다더군요 흠 이상하군 한밤중에 사내 둘이 만나 뭘 했다는 거야 윤이사 얘기로는요 박경민 과장이 걱정이 돼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신부장이 심술 부리고 있는 터에 과장조차 변결을 하니까 속으로 당황했다는 거죠 게다가 박경민은 독신이니까 독신이니까 혼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뭘 했어? 공교롭게 말이야 강 형사는 속으로 화가 치솟기 시작했다 박경민에게 알리바이 증인이 있다니 박경민하고 소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 형사는 강 형사의 표정을 살피더니 얘기를 중단하고 갖고 온 심형구의 명함 파일과 탁상 일기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봐 김 형사 그 명함 파일 이리 줘 강 형사는 심형구의 명함 파일을 직접 뒤지기 시작했다 없었다 김현칠이라는 이름의 명함은 없었다 F은행 행장은 분명히 열흘쯤 전에 흥신소 직원 김현칠이의 명함을 심형구에게 줬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강 형사는 다시 탁상 일기를 살폈다 사건 전날 즉 어저께 날짜를 중심으로 살폈다 심형구는 퇴근 뒤 7시, 10시, 11시에 약속이 있는 것으로 메모돼 있었다 아마도 심형구는 7시, 10시, 11시 세 가지 약속 중 한 군데서 김현칠로부터 자기 아내 현경숙의 부정에 대한 리포트를 건네받았을 것이다 그 뒤 그는 장인인 현행장을 찾은 뒤 귀갓길에서 피살된 것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11시 약속이 가장 그럴듯한 것처럼 생각됐다 자기 아내의 부정 보고서를 받아보고 태연이 다음 약속을 지킬 만큼 냉정할 수 있는 남자란 생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강 형사는 탁상 일기 한 구석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전화번호를 배견했다 722국의 땡땡 72 강 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여보세요? 거기 김현칠 씨라고 계신가요? 김현칠이? 그런 사람 여기 안 키우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순자네 집 신설동 순자네 집인 줄 모르고 전화하셨어요? 전화에 나온 여인의 목소리는 금방 잠에서 깬 부석부석한 목소리였다 신설동 니나노 집이구나 하고 강 형사는 전화를 끊었다 이봐 박 형사 이 전화번호의 술집이 어떤 집인지 확인해보고 와 강 형사는 전화번호부에서 김현칠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그런 이름의 번호는 없었다 어 김 형사는 서울시내 흥신소 다 뒤져봐 김현칠이란 친구가 일하고 있는 흥신소를 찾아내도록 박 형사는 30분이 채 안 되어 돌아왔다 강 형사가 예상했던 대로 전화번호는 신설동 니나노 집이었고 절대로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아 그럼 심형구가 적어둔 전화번호는 강 형사는 다시 담배를 피워물었다 이봐 이 형사 당신은 지금부터 박경민이를 24시간 감시하도록 해 어? 눈치 안 채게 강 형사는 우선 박경민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로선 그가 가장 용의점이 많은 인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비록 알리바이가 있다고 하지만 공범의 하수인이 따로 있다면 박경민의 알리바이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범의 하수인은 절대로 심형구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낯선 사람을 자정이 넘은 시간에 차에 태워줄 까닭도 없고 또 태워주었더라도 자기 집 차고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었다 김 형사가 김현칠이 근무하는 흥신소 종로 기획을 확인한 것과 거의 동시에 박 형사가 박경민을 놓쳤다는 전화보고가 들어왔다 아 이 친구야 어쩌다 놓쳤어 한 시간 전쯤 박경민이가 외출을 했었죠 그래 쭉 미행을 했는데 그만 아 어디서 놓쳤어 큐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 안이 복잡하고 출구도 여럿이 있으니까요 아 변명 그만해 어쨌든 당신은 박경민 못 찾으면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강 형사는 전화기를 팽개치듯 놓으면서 김 형사가 내미는 종로 기획 전화번호와 약도를 받아들었다 빌어먹을 심형구는 종로 기획 전화번호 끝자리 두 숫자를 바꾸어 메모해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종로 기획에 전화를 걸 적에 명함을 내어 확인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명함도 지금 어딜 가버린 것일까 같이 가자고 강 형사는 김 형사와 함께 종로 기획으로 급히 서둘러 떠났다 강 형사가 종로 기획 책임자와 자리를 마주한 것은 그로부터 20분 뒤였다 책임자는 느닷없이 밀어닥친 두 형사의 기세에 주눅이 든 것처럼 보였다 김현칠이는 어디 갔습니까? 30분 전에 외출했습니다 태양상사 박이란 사람의 전화를 받고요 태양상사 박? 전에도 전화가 걸려왔었다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화는 공교롭게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일 뿐입니다 강 형사는 최근 김현칠이가 의뢰받은 사건 내용을 요구했다 책임자는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강 형사에게 파일이 없어졌음을 알렸다 파일은 찢어진 자국만 남아있었다 파일 관리는 그렇게 엄하지 않은 것 같았다 직원이면 누구든 손쉽게 뒤적여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강 형사는 흥신소 대표에게 김현칠이의 됨됨이나 또 이번에 그가 의뢰받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평소와 달랐던 점의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대표는 의뢰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걸 알지 못했다 강 형사는 동행한 김형사에게 김현칠의 집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흥신소에 비치된 사원기록 카드가 정확하다면 김현칠의 집은 가회동이었다 잠복하고 있다가 김현칠이 나타나면 즉시 연행에 오도록 강 형사는 제3 다짐을 하고 흥신소를 뒤로했다 그의 행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용의점이 짙은 박경민의 주변을 좀 더 정밀하게 살피기 위해 그는 태양상사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강 형사는 박경민에 대한 용의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째, 박경민은 죽은 심형구에 대해 어떤 형태든 원한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은 사내에서의 위치도 그렇지만 자기가 사귀고 있던 여인을 뺏겨버렸다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인사계획을 둘러싸고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 엘리트코스라고 하는 뉴욕 지점장을 굳이 거부한 심형구의 태도는 나의 승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박경민에게 여겨졌을 수 있다 더욱 최근에 박경민은 옛날 여인 심형구의 처 현경숙과 만나고 있다지라는가 게다가 가벼운 감기를 핑계로 어저께 결근을 했다는 사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박경민은 심형구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옛 여인 현경숙을 되찾자는 마음에서 심형구를 살해했을지 모른다고 강형사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강형사의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도 또한 강력했다 첫째, 박경민의 알리바이 둘째, 살인 특히 계획적인 살인의 원인으로서는 박경민이가 갖고 있는 요소가 조금 허약해 보였다 그렇지만 박경민이 미행하는 형사를 따돌리고 흥신소 조사원 김현칠이를 만나고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마도 박경민은 현경숙을 통해 그녀의 아버지가 내건 유산 조건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현경숙을 되찾아도 유산 자격 상실이 된다면 과장의 수입만으로는 그 여인을 관리할 수 없다는 계산과 현경숙을 위해 심형구가 갖고 있었던 흥신소 리포트를 뺏어버리고 조사원 김현칠의 입을 막기 위해 그와 은밀히 만나고 있는지 모른다 김현칠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현경숙의 돈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영사는 현경숙과 죽은 심형구 명의의 예금 구절을 확인 돈의 흐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태양상사 무역 담당 이사 윤영훈은 30대 후반의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다 자리를 정하자 윤이사는 강영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심형구의 죽음이 얼마나 애석하며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통해하고 있나를 설명했다 범인을 잡으면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십시오 달려가서 따기라도 한데 갈기지 않고서는 윤이사의 얘기는 진실인 것처럼 보였다 아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강영사는 윤이사가 담배에 불붙이는 기회를 이용해서 말머리를 끄집어냈다 윤이사님이 정말 어젯밤중에 박경민이를 찾아갔었나 하는 겁니다 찾아갔었죠?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실무과장이 병으로 결근했다는 건 담당 이사도 신경이 쓰이니까요 음 윤이사님이 찾아갔을 때 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일태면 안절부절했다든가 그러고 보면 좀 그런 걸 느꼈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한밤중에 이사가 병문안을 갔으니까 당황할 수 있었겠죠? 그때 윤이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윤이사와 퍽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다 화제는 역시 심형구 변사사건에 대한 위문이었다 아하 당의 사무총장의 전화였어요 윤이사는 전화를 끊으면서 강영사에게 자랑처럼 말했다 제트당 사무총장 전개 핵심 인물과의 친분은 누구든 자랑하고 싶은 일일 테니까 아 저 친구가 자꾸 나보고 출마를 하라고 권유하는군요 공천은 자기가 보장한다고 그분과는 가까운 사이십니까? 어 가깝죠 우린 월남전 전우니까요 특히 우리 둘은 유격부대의 에이스였거든요 유격부대의 에이스? 하하 놀라시는군 강영사는 윤이사 방을 나와서 비서실과 인사부 그리고 무역부를 들렀지만 김영사가 들었다는 얘기보다 더 새로운 건 없었다 단지 무역담당 이사 윤영훈의 정계 진출이 거의 결정적이라는 것 그건 그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회사 내에서 그만큼 지위가 격상될 수 있어서라고 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을 병의사로 둬둘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부사장 전무급으로 격상이 돼야겠죠 보통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스피드 출세 방법이죠 임원 비서실장의 얘기였다 강영사가 태양상사를 나올 때까지 박경민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박경민의 아파트에 들러보기로 했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박경민이 스스로 강영사를 찾아온 것은 사건이 난 날 밤 아홉시 깨웠다 몹시 지친 모습으로 나타난 박경민은 그러나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를 감시하다 놓쳐버린 박경사가 여러모로 윽박질렀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박경사가 김현칠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나가버린 뒤에야 박경민은 입을 열었다 이건 어쩌면 섭을 치고 불에 뛰어드는 짓인지 모르지만 박경민은 무겁게 입을 열면서 강영사 앞에 서류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박경민의 인상은 강영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소박했다 플레이보이처럼 보이거나 또는 사나울 거라고 생각했던 강영사로서는 뜻밖이었다 서류봉투를 연 강영사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서류봉투에는 종로기획 김현칠의 리포트가 들어있었다 16절지 대여섯장 부피, 볼펜으로 쓰인 내용이었다 보고서에는 현경숙이의 최근 두 달 동안의 행적이 적혀있었다 대부분 특정의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장소는 일정치 않았지만 그들이 만나는 수법은 항상 같았다 먼저 남자가 호텔에 든 뒤 경숙이가 들어가서 커피숍에서 만나 남자가 정한 방으로 올라갔다 남자의 정체는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았다 이걸 왜 갖고 왔습니까? 강영사는 대충 훑어보고 박경민에게 물었다 이 명함도 함께 도움이 되시겠죠 박경민은 강영사의 물음은 무시한 채 한 장의 명함을 내놓았다 종로기획 조사원 김현칠 명함에는 그렇게 쓰여있었다 강영사가 명함을 받아주이자 박경민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현칠은 제가 만나봤습니다 어쩐지 복잡한 젊은이 같더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상대방 남자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이상하구요 박경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다 강영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결백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또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으니까요 박과장님 의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건 통상적인 수사의 출발이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 의심이 잘못된 것 같군요 강영사는 박과장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흥신소 리포트와 명함의 출처를 조심스레 추궁했다 뭐라고 하든 리포트는 심형구가 피살되기 몇 시간 전에 김현칠로부터 받았던 것이며 사건 현장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물건이다 따라서 그걸 박경민이가 갖고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저도 모릅니다 그게 왜 제 책상 서랍에 들어있었는지 결근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박경민의 오늘 아침 출근은 평소보다 30분 이상 빨랐었다 출근한 게 8시 물론 무역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 15분쯤 지났을까 해서 윤 이사가 불렀기 때문에 윤 이사 방에서 심형구 변사 사건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경민이 윤 이사의 방에서 나온 건 8시 50분께 그때는 이미 무역부가 거의 출근한 뒤였으며 신부장 사건으로 모두들 뒤숭숭했었다 무심코 신부장 책상을 지나다가 탁상일기에 반쯤 꽂힌 이 명함을 발견한 거죠 이상해서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제 자리로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을 때 이 보고서를 발견한 겁니다 결국 박 과장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 보고서를 갖다 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누굽니까 그걸 찾아달라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강 형사는 눈을 감았다 박경민은 자기의 확실한 알리바이를 근거로 해서 멋지게 연극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심형구를 죽이고 뺏은 흥신소 리포트에는 뜻밖에도 현경숙의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고 첫 번째 혐의자인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공의 인물에 의해 누명이 씌워지고 있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아니면 김현칠이와 흥정이 끝나 엉터리 리포트를 새로 만들어 들고 나온 건지도 몰랐다 도대체 아무리 엉터리 같은 흥신소라고 해도 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엉성한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음... 어쨌든 김현칠이를 찾으면 강 형사는 일단 박경민을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괜찮을까요 돌려보내도 김 형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강 형사는 뱉듯이 대답했다 하... 그는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현경숙의 예금 동향이 강 형사에게 리포트된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예금 동향 파악은 금융단과 가까운 경제과에 의뢰했던 것이다 4장 23층 빌딩의 창밖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건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었다 저 밑바닥 도로에 붙어있는 자동차랑 사람의 그림자 등이 그럴 수 없이 초라했다 음... 이 높은 곳에서 중생을 내려다보는 기분도 괜찮은데 윤영훈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자칫했으면 이 좋은 자리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던 걸 생각하고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두 번에 걸친 형사들의 방문도 훌륭하게 받아 넘겼고 특히 나이든 형사와 만나고 있을 때 걸려온 제트당 사무총장의 전화가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좋았었다 아마도 형사 입장에서는 구름 위의 사람 같은 정개의 요인과 전화로 농담을 할 수 있는 자기를 존경했을 거라고 짐작했다 아... 그런 모든 게 다 우은이라는 거지 이젠 천하태평이었다 다가오는 선거에 공천만 받아 당선이 된다면 태양상사 사장짜리도 몇 해 안에 자기께 될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다 40대 초반의 종합상사 사장이라면 야심가인 윤영훈으로서도 그 이상 바랄 수 없는 출세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흥신소 직원 김현칠의 철이었다 처음 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참으로 날벼락이었다 만약 김현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근거로 심형구가 간통죄로 고소라도 한다면?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심 부장을 뉴욕으로 전출시킴으로써 수습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심이 거부였던 것이다 아마도 그때쯤 심형구도 자기 부인과 윤영훈의 관계 아니면 적어도 자기 부인의 부정을 알았을 게 틀림없다고 윤은 판단했다 눈 딱 감고 뉴욕에 가서 한 3년 썩어주었으면 모든 게 다 좋았을 텐데 쓸데없는 사내의 오기로 맞서려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윤은 생각했다 처음부터 심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흥신소 보고서에 윤영훈이 상대라는 사실만 빼버려 심과 현의 부부 문제로만 귀착시킬 심산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하질 않았다 뒤늦게 현경숙은 자기의 부정이 발각되면 유산상속 자격을 잃는다고 앙탈하기 시작했고 윤영훈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윤영훈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악을 썼다 처음엔 그런 경수기를 처치할 것도 생각해봤지만 결국 원천적인 해결법은 심형구의 제거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현칠이 전화로 오늘 밤 11시 신부장에게 리포트를 전달한다고 알려온 날을 그는 D-Day로 잡았다 윤영훈의 범행 과정도 강 형사가 현장 조사 때 추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형구에게서 뺏은 리포트를 읽어보고 김현칠이가 약속대로 경숙이의 상대 남자를 밝히지 않은 데 만족했다 그러나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어서 김현칠에게 1천만 원을 건넴으로써 우선 입을 막았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마닐라나 어디로 현칠이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입을 막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중이다 그것은 김현칠이 1천만 원으로 조용히 살아간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박경민의 알리바이 증인이 되기로 한 것도 윤영훈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박은 공교롭게도 심형구가 살해되기 전날 결근을 했고 또 심히 뉴욕행을 거부함으로써 승진 기회를 놓친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는 아주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사건이 났날 아침 일찍 출근한 박경민에게 전날 밤 뭘 했냐고 물었을 때 박의 알리바이가 모호한 것을 알고 윤은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건 박을 돕자는 것보다 그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실히 해두자는 것도 됐고 만약 알리바이를 제외한 모든 여건이 박을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됐을 때는 번복할 심산이었다 그를 믿고 그의 부탁대로 거짓말을 했었다 실제로 그날 나는 집에 있었다 이야 정말 한자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둘러댈 것이었다 그렇게 수사관에게 머리를 숙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계산 중이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자신의 계산대로 움직였다 윤은 경찰이 얼마나 집요하게 박경민을 족쳐서 범인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건 자체가 오리무중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만 남은 것이다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건 흥신소 리포트를 박경민이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도 박이나 경찰이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면 윤 의사는 박의 알리바이 증언을 부정할 심산이었다 하지만 서둘 건 없었다 만약 박경민이 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는 결백하니까 내일 심형구의 장례가 끝나고 좀 조용해지면 경숙이와의 뜨거운 재회를 하리라 생각하며 윤영우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미망인이 된 경숙과의 관계는 계속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첫째는 경숙이의 테크닉을 잊을 수가 없고 둘째는 경숙이가 갖고 있는 재력이었다 이번에 김현칠의 입을 막는데도 경숙이의 재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걸 버린다면 바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사님 손님 오셨는데요 인터폰으로 비서 미스김이 알려왔다 누구신데 윤영우는 얼굴을 긴장시켰다 미스김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손님은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고 밀어닥친 것이었다 손님은 강형사 일행이었다 무리하게도 하는 윤이사의 표정은 아란 곳 없이 그들은 윤이사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요 같이 좀 가주셔야겠는데요 어딜 말입니까 석가지요 어디서 계산이 틀려버린 것일까 윤영우는 코앞의 영장을 보면서 조금 전까지 그렇게 완벽한 것처럼 느껴졌던 자신의 계산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가를 생각했다 강형사가 윤이사를 주목하게 된 건 물론 윤이사 자신이었다 유격대 출신이라고 한 윤의 자랑이 심형구 가슴을 찌른 칼솜씨가 프로급이었다는 사실과 묘하게 엉켜든 것이었다 두 번째는 박경민의 알리바이 증언 아무리 독신의 부하직원 집이라고 하더라도 자정에 그것도 새벽까지 장시간 방문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형사는 생각했던 거다 실제로 박경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그날 밤 박경민을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단정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박경민 아파트에는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손님의 방문이 있었을 리 없다고 단언했던 거다 자정 넘어 불 꺼진 아파트에서 두 남자가 소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을 쉽게 수긍할 수 있었다 즉 윤이 박을 찾지 않았다면 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 알리바이가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김현칠의 예금 통장에 입금된 1천만 원의 추적 결과 윤영훈의 것으로 밝혀진 것이었다 강형사는 인터폰으로 박경민을 윤이사 방으로 불렀다 박경민은 수갑을 찬 윤이사를 보고 경악했다 당신의 알리바이를 허위 증언한 탓이요 에?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요 당신한테 알리바이 같은 걸 추궁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강형사는 박 과장에게 윤이사가 구속됨에 따른 사내 후속 조처를 빨리 상부에 건의하도록 당부했다 네 이렇게 알리바이 지도라는 작품이 끝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은행 계좌도 구자라고 불렀었네요 흥신소 아무튼 많은 시대적 배경들이 그 시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게다가 이제 통금이 풀린 지 몇 년 안 된 시점이잖아요 80년대 초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자정을 사람들이 굉장히 영시라고 부르면서 신비로운 시간 범접하기 어려운 시간 그렇게들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어딘가에 방문한다는 것도 어색하고 뭐 그랬던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요즘 이 반납일자가 빠듯한 책을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이걸 근데 이제 짬내서 하느라고 막 너무 정신이 없어서 댓글도 못 달고 이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덤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